지구를 지켜라! 이때 박수치는 거예요 내가 쓰고 그린 작품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오 나는 쟤네 유치원 때부터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어 나는 남박사 자 철수라 생각되는 친구 나오세요 어 영희 나오세요 박수 철수 훈련 우와 박수 영희 우와 박수 쿵 쿵 지구를 때려 부수러 내가 왔다 쿵 학교 맘에 안들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주 괴물이 사람들과 건물을 모두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 지구를 구할 영웅이 없는 건가요? нав bande balances 으 Dabei 지구 Jeez 괴물아 덤벼라 얍 얍 얍 얍 야 야 야 야 야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정말 큰일이야. 우주개물 힘이 너무 센 것 같아. 어떡하면 좋지? 철수야, 걱정하지마. 내가 도와줄게. 영희야, 우리 어서 가서 우주개물 물리치자. 알아서, 철수야. 그래, 내가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지? 이 괴물아, 정의의 발차기를 받아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으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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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감사합니다.